이 노래 땅이다!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가을길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진주 박수! 예쁘다!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가을길은 고운 길 거의 어린이 카세트 테이프야! 일단 앉아! 우리 민아 씨 한번 해볼래 민아 뭐할래? 뭐 있지? 진주야 너 짱이다! 교내 합창대회 한번 노래봐도 되겠다? 진짜 대단하다 저기 민아 한번 해본다니까 잠깐만 진주는 찬작 동요제 나가는 거야 MBC에서 하는데 5월 달에 해요! 아 맞아요 맞아요 내년에 하면 되지 저런 말 나한테 걸지마 산집되니까 좀 섭섭해하지마 준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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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어요! 민아 화이팅! 자 갈게요! 시작! 승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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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미아인인 수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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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넘쳐 매장 스타일이다 하하 하하 기대된다 타르릉이야 따르르 따르릉 따르릉 시작 따르릉 따르릉 비껴나세요 차감ات가 안아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우리 조심하세요 者 첫 해숙 circuit 아 아 마라 야 야! 갑자기 외국 학생이야? 조심하세요! 누인이 위험하셨습니다. 조심하세요! 암울 암울 화다가니 큰 놈이죠! 야, 암울 암울이 뭐야?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노래 쪼를 만들면 어떡하네? 아니, 좀 순수한 느낌이 없어, 순수한 느낌이. 우리 비즈한테 박수 한 번 줘요. 감사합니다. 잘한다! 잘한다.